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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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시 안 만난 것처럼 공격을 해버리면 그 상처가 커서 도와주고 싶겠어요 끝나고 나서도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계를 두면서 이렇게 절제된 공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원팀 협약식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해가고 계속 이것은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힘이 그것을 만들어가고 특히 우리 민주당은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오면서 반드시 원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촛불혁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이 문재인 정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다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된다는 강력한 공감대가 있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설령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될지라도 원팀이 돼야 된다는 그 대의 명분을 거슬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저희 민주당의 중요한 무형적 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 대표께서 오늘부터 제가 듣기로는요 후보들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제가 지난번 이재명 지사랑 삼성전자 방문항을 가지고 잘 모르는 당원님들은 왜 당대표가 이재명 지사 삼성전자 방문항 옆에 같이 가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실제는 이재명 지사가 본인 표현으로 나를 수행한 것이다 라고 그러시고 실제로 전국시도 예산정책 평가회를 하면서 다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다른 후보님들도 이런 일정을 같이 하기로 해서 박용진 후보님 모시고 3기 신도시 청약 현장을 갔고요 엊그저께는 김두관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 자영업자들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님은 청년 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을 같이 하기로 일정을 합의를 했는 상태입니다 이심 송심이란 말 듣기 싫으시죠 이심이면 이낙연도 있잖아요 포괄주기인 이로 하시면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이 무슨 그건 항상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대표 할 때 문심이 어디가 있느냐 항상 그랬잖아요 오히려 문심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문심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계속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부엉이 모임이나 이쪽은 문심이 어느 특정 후보에 있다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뭐든 개입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홍보를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35%의 득표를 해서 당대표입니다 송영기를 지지하는 수번은 당원들이 있어요 나도 유권자인데 왜 나를 공격해서 득표에 무슨 도움이 될지 나는 후보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유권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민주영 군장님 농래위원도 생활기본소득 그거 공약 때문에 또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해명이 됐고요 저도 나는 생활기본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누가 문제제기를 해서 노홍래 원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 전 원장님 때부터 해왔던 거랍니다 신복지 문제도 들어있고요 홍익표 특정 후보 것만이 아니라 전체를 조합해서 아마 토의가 됐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나저나 계속 대선 관리하시는 거 이게 자칫 또 당위기관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명락에서 당위기관리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가 곧 있으면 내일인가요? 그러면 제가 100일이 됩니다 100일이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8월 5일입니다 네 8월 10일이 되면 제가 100일이 됩니다 네 8월 10일이면 제가 취임 100일제가 됩니다 네 그랬죠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자회견을 할 텐데요 많은 당원들께서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로 추락하던 민주당을 송영길 체제가 들어와서 다시 반등시키고 뭔가 좀 압도적인 정권교체 분위기가 이제 서로 알 수 없는 그런 대등한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런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막 대표 취임했을 때 정권교체를 바라는 비율이 52에서 54%까지 갔습니다 정권재창출은 38% 정도였어요 거의 15% 정도의 차이가 나서 누가 되더라도 무조건 정권교체가 대세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권교체가 48.4% 최근 여론조사에 따라 정권재창출이 44.5% 그래서 3.9% 차로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그건 발전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특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죠 우리 문재인 정부 열심히 해준 것이 큰 힘이고요 또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긴 거 아닙니까? 국민 경청 프로그램 문제를 하고 여러 가지 또 사과할 것은 저희들이 사과를 하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변하고 있다 뭔가 다시 한 번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오차 재난지원금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민 경기지사가 경기도면 전체 100% 지급하겠다 자신의 신조다 승대표께서는 이거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렇게 어떻게 특정한 말을 하게 되면 지금 후보들 경쟁에 개입하는 꼴이 돼서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88% 이게 무슨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다 이런 말은 적절한 말이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은 여야 정의 국회에서 기재부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합의한 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복지를 하냐 마냐 이것은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실정에 따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신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하나 여쭤볼게요 정세균 전 총리가 계속해서 검증위원회 얘기하지 않습니까? 클린 검증 어제 하신 TV 토론회에서도 보니까 6명 중에 4분은 동의하는 것 같은데 당사자인 이재명 기사는 당연히 좀 딱따름한 표정이었고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은 좀 거부하는 의사를 보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설치하실 계획은? 글쎄요, 논리상으로 맞지 않는 게 소송 진행 중에 소송 요건을 심사하자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보십니까? 본안 심리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 적격이 있냐 없냐를 검사하자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논리상으로? 그럼 본인들이 지금 검증하면 되는 거죠? 지금 검증 중이죠, 서로 그러니까 상호하고 있는 건데 굳이 가려는 게 불필요일 없다 당이 중간에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김혜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이거 압박하는데 어떻습니까? 여당 내에서 연결원도 지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님께서는 원칙대로 가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지금 이미 준비돼서 다시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북미 간의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에도 이렇게 협상이 다시 완전히 재개된 경우나 하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통신선 막 회복한 것 가지고 그리고 지금 시간도 너무 촉박하지 않겠어요 이미 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른 의원 등 한 50몇 명이 오늘 기자회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판장 눌렀다고 하고 내용은 훈련 연기하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이죠 참고해야죠 국장원장도 좀 연기하는 게 좋겠느냐 개인 의견을 전제로서 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의 충정은 남북관계를 좀 복원시켜서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의 반로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미 동맹과 한미 간의 신뢰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북미 관계를 정성화시키는 게 목표인 만큼 일단 저는 한미 간의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대표님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만약 연기하거나 취소하더라도 남북관계를 통한 관계라든지 대화를 복원한다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는 우리 태도에 달려있고 실제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사고 간의 신뢰의 문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내 친구가 나의 우군이라고 생각하면 훈련할수록 마음이 든든해질 거 아니에요 나를 도와주려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나한테 적대적인 사람들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 전쟁 연습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군의 성격이 한미 훈련의 성격이 북한을 침략하는 전쟁 연습 훈련이다 이렇게 북에서는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동안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 이 훈련이라는 게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계 속에서 동북아 전체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그리고 북미 간의 어떤 신뢰가 쌓였다 관계가 정상화됐다 그러면 그게 유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차이입니다 신뢰의 모습 그래서 훈련을 하냐 하냐의 그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항상 북이 강조한 게 미국의 대북한 적대 정책을 처리하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률적으로 현재는 전쟁 상태에 있으니까 현재가 평화협정 상태가 아니라 휴전협정 상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상태입니다 현재가 법률적으로 이거를 빨리 평화협정으로 고치자는 게 지금 북의 주장 아닙니까? 우리도 이걸 미국도 일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북미 관계 정상화인 거죠 빨리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신선 복원 게 1년 한 1개월 남짓 만에 지금 된 건데 그렇습니다 언론에서는 이게 기사를 쓰기 쉬워서 좋은지 모르겠는데 정상회담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정상회담 같은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 북한이 지금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경제 제재 해제와 개성공단 같은 건 복원 인도적 지원 그거와 함께 자신들에 대한 체제 인정 즉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거든요 종국적인 목표가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이 그냥 정상회담 만난다 그래서 나중에 또 결과가 없으면 실망이 더 크거든요 왜 남북관계가 이렇게 되느냐 판문점 선언같이 뭔가 화려한 언어들이 오가면서 남북 간의 뭐가 될 것처럼 기대가 높아졌는데 미국이 반대하니까 타미플루 약도 하나 못 보낸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것도 하나 미국이 동의하지 않고 제재 위반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 하니까 북한이 실망한 거죠 미국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못 하는구나 남북관계 대응과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논란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북 간의 정상회단보다 더 선행해야 될 것이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북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전략적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문제를 풀어내고 진전이 있어야 남북관계가 발전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제 아스팬 안보 포럼에 나가서 개성공단 복원 문제를 하나에 제시를 했던 거죠 어제 아침 일찍 하신 거예요? 화상으로 하신 거예요? 새벽에 하신 거예요 새벽에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사 봤는데 그 포럼에서 개성공단 안에다가 맥도날드 내자 말씀하셨죠 그럼 상징적인 조치인데 그 말은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이 맥도날드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폭격한 적이 없다라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은 항상 미국이 전쟁연습한다는 오해가 있으니 미국은 북한을 침략할 의서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공증하는 상징적 조치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해본 거죠 네, 그러셨군요 방금 제가 한미 간 김이랑 소통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혹시 미국 가시는 겁니까? 방문 계획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과 바이든 대통령님 간의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서 여러 가지 한미 간 의회의 협력을 또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여러 상황 때문에 일정 잡기가 지금 만만치 않아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쯤? 빨리 가시면 언제쯤 가시면? 8월 말이나 9월 초 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8월 10일, 100일 기자회견 하시고 그 이후에 좀 준비하셔서 하신다는 건 누구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할 수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잠깐 언급하신 코로나 때문에 차영업자 비상대책이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거 있죠? 소상공인 지원 강화하신다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추경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이제 곧 실행이 될 텐데 그 대상에 대한 논란이 될 거고 그 기준선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법과 시행령의 규정된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피해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권칠승 장관과 지금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우시군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물론 원내대표께서 주로 협상하셨겠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요 야당이 넘기기로 한 건데 이게 보니까 근데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권 폐지하는 내용 법안 발의를 했네요 보니까요 이거는 지금 야당과 합의한 내용과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의원의 법안 발의니까요 당론이 아니고요 여야 간의 합의 정신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법안의 본회의 부의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대폭 축소하고 또 신사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법사위에서 그냥 장관들 불러다가 현안진이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차관들을 불러서 체계 자구만 검사에서 처리되는 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정 회담 회의 재개하는 거요 이건 좀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본적으로 합의가 돼서 8.15 이후에 지금 일정을 찾고 있습니다 8월 중에? 8.15 이후에 8.15 이후에 광복절 이후에 아마 잡을 것이고 현재 박완주 정책위 의장과 김도업 정책위 의장 간에 의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시면 송 대표님 미국 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서로 만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볼게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잇따라서 국민의힘 들어갔는데 로마 제국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 제국이 로마 시민들의 기초한 자영업, 자영농을 기초로 한 이런 분들로 건강한 군대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팽창을 해갔는데 나중에는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고 자영농이 몰락하면서 군대 자원이 없으니까 용병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게르만 용병들을 쓰다가 게르만 용병대장 오케아도로한테 망했는 거 아닙니까? 서르마 제국이 열망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최재형 다 용병들이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서 키워진 사람을 지금 데려다가 용병으로 쓰는 거잖아요 용병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최재형, 윤석열을 데려다 쓴 것 자체가 이미 국민의힘이 스스로 불임정당임을 자백한 꼴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송 대표님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말씀 여기까지 데려야겠습니다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그러므로 환 uhm Galin water bir hacia mati inferiore ba ja ja calon qu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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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n